오늘은 제가 이준석과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토마터라는 곳에서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에 공천을 개입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 이와 관련돼서 많은 팩트체크가 되었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바로 이 기사에 해당되는 김영선,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이 지난 2월 29일 경남 하동국 7불사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내용인 즉슨 김영선 측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순번을 요구했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 이준석, 천하람이랑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준석이가 기자분들한테 책 잡힌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실제 언론분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통틀어서 언론들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준석의 제가 사진 한 장을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최근 검찰에 수사가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모두 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또다시 기승전 김건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가짜뉴스입니다 다 밝혀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몰아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포문을 연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뉴스토마토 자 실제 뉴스토마토가 지난 9월 5일날 단독 김건의 여사 4.10 총선을 개입했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팩트체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겁니까? 또다시 김건의 여사에다가 공천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이딴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김건의 여사가 아니라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천아람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이준석이 김건의 여사를 쉴드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이준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여사 텔레그램 본 A 의원은 나다 총선 개입이라 보기 애매하다 영부인 문자 캡처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비례대표 요구도 거절을 했다 칠불사 메시지 내용은 도울 게 없다는 내용이다 완결성도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여기서 뭔가가 되게 이상했어요 자 뭐가 이상했느냐 준석이가 이럴 애가 아닌데 준석이가 준석이가 아니 김건의 여사를 보호해 줄 애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준석이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김건의 여사와 관련돼서 뭔가 쉴드를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의아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고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준석이가 이걸 이렇게 가려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김건의 여사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어떻게든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얘네들이 심지어 고발까지 했어요 실제 좌파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공천에 고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하고 있느냐 여론조사까지 하고 있어요 김건의 여사 22대 총선 공천 개입했을 것이다 59.3% 근데 어딥니까? 여론조사 꼭 누구? 김어준 김어준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이 원하는 기승전 김건의 여사 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는 항상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는 겁니까? 사건만 다를 뿐입니다 그 객각의 사건마다 다 김건의 여사를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 가짜로 밝혀졌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줄리를 가지고 그렇게 선전선동 했는데 실제 있습니까? 가짜였잖아요 더 나아가 최근에 있었던 각종 사건에 있어서도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걸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누가 진짜 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이 뉴스토마토 보도와 관련돼서 흘린 사람 누구? 이준석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누가 해명하고 있습니까? 이준석이 해명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 당장 이와 관련돼서 이준석한테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똥이 튀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 준석이가 지금 이것을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김건 여사가 아니라 누구냐?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바로 이준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 사람이 지난 2월 29일 총선으로 한참 바쁠 시간에 경남 하동궁 7불사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김영선 측 두 명이 있고요 이준석 측 두 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영선과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관계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언론의 대두가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 2화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방면으로 알아보니까요 지금 언론 보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느냐 지금 저쪽 진영에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실제 김영선이 재보궐 뒤에 명태균한테 6,300만 원을 권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지금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관위가 고발을 했대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영선 김해가 출마 속보를 명태균 요청발로 지금 발행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뉴스 경남에 요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영선 간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세계일보 보도예요 세계일보 실제 이 세계일보 기자분이 명태균의 지난 10년 자취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 나왔냐 실제 명언과 등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명언과 등기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명태균의 명함입니다 명태균 뭐라 써있습니까? 시사 경남 CEO 명태균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 시사 경남 안에 명태균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느냐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도국장 모모씨 편집국장 모모씨 지금 명태균이 몸담고 있는 시사 경남에 한때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도국장과 편집국장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사 경남에는 명태균 뿐만 아니라 보도국장 A씨 편집국장 B씨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둘은 김영선 전 의원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A씨는 김영선과 먼 친척 관계이면서 김영선이 대표를 했었던 법무부인 한사랑 법무실장 김영선의 보좌관도 했던 사람이고 B씨는 명씨와 멀고 알고 지냈고 김영선이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 출마 당선된 후 지역사무실 회계실문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영선이 명태균이랑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딱 보시더라도 명태균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부로커예요 정치부로커 그러니까 선거판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실제 선거를 뛰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친구러분들 실제 정치인한테 접촉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명태균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정치인들에게 접촉이 가능했는가 바로 여론조사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자 실제 명태균의 명알모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시사경남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데 내목한치고 뭐라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라고 써있어요 여론조사 이거는 명태균뿐만이 아니라 명태균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까지도 함께 써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등기를 좀 찾아봤어요 자 보니까 미래연구한구소 등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 리서치라는 사업 목적을 언제부터 넣어놨습니까 2019년 4월 10일부터 추가를 했어요 2019년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 그때부터 이들이 뭐했냐 실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5월 15일부터 실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3년 3월 22일까지 그렇게 조사된 여론조사가 무려 100 여론조사가 무려 109개나 됩니다 109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공통점이에요 이들이 여론조사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대부분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그러니까 경상남도를 기반으로 여론조사를 대거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여론조사 기관 안에도 김영선이 이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자본군 300만으로 시작한 미래연구소는 1919년 4월 기존 업종에서 리서치 등이 대거 추가가 돼요 또 대표이사인은 김 전 의원이 사내이사인은 A씨와 B씨가 등재되어 있다가 김 전 의원은 2019년 4월에 대표이사를 2019년 10월에 사내이사를 사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김 전 의원과 명태균이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굴 만난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남 하동공 7불사에서 이준석과 천하람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들먹이면서 실제 자신들의 비례대표 앞번호를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누가 우리는 이준석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가 아니라서 왜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준석이 실제 김영선 또는 명태균 측이랑 연락이 안 됐다라면 이렇게 7불사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연락이 됐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준석은 과연 누구랑 연락을 했고 누구를 만났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사진이 하나가 떴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천아람이가 머리를 심으려고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준석이가 코딱지를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야심한 밤에 찍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몇 시에 찍히는 거냐면요 무려 2024년 3월 1일 오전 4시 3분에 찍힌 겁니다 자 어디서 자 화계면 범황리 1604-4번지에서 7불사입니다 신규러분들 자 여기가 제가 실제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야 산골짜기야 산골짜기 신규러분들 산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진을 누가 공개했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태균이 공개를 했습니다 명태균이 공개를 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 두 장을 명태균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한 것입니다 신규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날짜입니다 날짜 잘 보십시오 아까 실제 이 네 사람이 만난 날짜는 언제입니까 지난 2월 29일이에요 지난 2월 29일 자 그런데 이준석이랑 천아람이가 지금 저렇게 삽질을 하는 모습 이거는 언제 찍힌 거라는 겁니까 이거는 2월 29일이 아니라 언제 3월 1일이라는 겁니다 3월 1일 신규러분들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런데 새벽 4시에 삽질하는 사진이 걸려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찍은 겁니까 명태균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명태균이 즉 뭐하는 겁니까 이준석이 명태균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석이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사장의 전화통화 녹취에 나온 내용의 진위를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실은 프리메리슨한테 이야기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어라고 했는데 그 녹취가 어디로 유출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프리메리슨과 관계를 해명해놓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인즉슨 지금 준석이는 나는 명태균이란 사람이랑 관계가 없다 왜 그 사람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준석아 진짜 관계가 없니 지금 여의도판에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소문이 왜냐 사진이 있으니까 어떤 사진 이거 네 이거 명태균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비오는 밤 제주에서 파이팅 명태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땡땡땡땡 네 자 신규 여러분들 날짜 잘 보세요 2021년 6월달이고 2021년 8월달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준석과 관련된 호칭이에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기서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준석이가 명태균이란 사람을 지금 당대표 후보 더 나아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함께 저렇게 사진을 찍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준석이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라고요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제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를 나가면서 실제 브로커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명태균의 지금까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이준석이 뭐가 됐습니까 당대표 됐잖아요 당대표 그 당대표 됨이 있어서 준석아 명태균 도움 안 받았어 명태균 도움 안 받았어 저렇게 사진이 있는데 도움 안 받았습니까 준석이는 이와 관련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그런데 준석이 해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대 없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건 여사 쉴드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 이걸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 지금 준석이가 왜 갑자기 남대 없이 김건 여사를 쉴드를 쳐주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것이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실제 만약에 선거에 도움을 줬다라면요 공짜로 했겠냐고요 공짜로 자 왜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보도가 있다는 겁니까 실제 김영선이 당선된 재보궐 뒤에 명태균한테 6300만 원 정한 건넨 정황이 걸려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명태균이 지난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이준석한테 도움을 줬다라면 준석이한테 공짜로 해줬겠냐고요 즉 이와 관련돼서 뭐하는 겁니까 이준석은 해명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제가 오늘 언론 보도 기사를 보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또 뉴스토마토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김영선 세비 절반이 명태균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서 보여드렸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와 내용이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는요 실제 뭘 내놓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녹취구를 깠어요 누구? 김영선 당사자를 심지어 뭐까지 깠느냐 명태균한테 넘어간 지금 내역서까지 깠습니다 지금 내역서까지 자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그 지금 내역이 있어서 대부분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현금 보시면 현금 현금 혐의라고 써있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현금 책상 서랍이라고까지 써있습니다 책상 서랍 자 그래서 실제 보면 녹취록이 나와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1분 김영선과 이 시간의 통화 내 의원님 난데 명부장이 저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니 일단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어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본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드리는 걸로 응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줄래 카톡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취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갑자기 뉴스토마토는 이런 보도를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게 제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최근 어떤 게 있다고요 이런 보도가 떴다고요 단독 보도로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실제 선관위가 이와 관련돼서 고발 조치를 한 거는요 언제냐 지난해 12월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근데 지난해 12월달 이미 선관위가 고발했는데 이것이 이제 와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김영선 측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회계 담당자를 고발했습니다 내가 사기당한 것이라고 자 그러면 이 회계 담당자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넘겨준 거지 이렇게도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고 자 신규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것이 수사 중에 있는 것이고 이건 반드시 수사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석이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다고요 왜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실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 무로커 역할을 하면서 공짜로 해주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석이가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 속에 준석이한테 도움을 줬다라면 공짜로 해줬겠냐는 겁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밝혀야죠 준석이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그리고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와 관련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 하나하나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팩트를 체크해야죠 더 나아가 진실을 밝혀야죠 하나 체크되고 하나 밝혀지는 건 뭐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실에서 명태균을 찾아까지 갔대요 그래서 무려 두 차례나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너무 팔아먹기 때문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 브로커 역할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하도 팔아먹어가지고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그만 팔아먹으라고 두 차례 경고까지 했대요 자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내세우는 공천개입이라는 프레임 안에 김건희 여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누구와 관련돼서 김영선, 이준석, 명태균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틀렸는지 실제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밝혀져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준석이 앞으로 어떻게 해명할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계속... 다음 방송에 계속... 다음 방송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